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320D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2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스톤칩 크랙,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트랙을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분 8mm 기준 6.63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현재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네 양호하고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59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이제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면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네 쪽 다 피렐리 타이어네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6,48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주행 가능하겠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으로 선 루프 보시면 작동 잘 되네요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이셔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더 내려오면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서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고요 앞쪽에 시각재액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한번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 홀더 있고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접종량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외관상 무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있죠 화보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도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라 엔진볼 차례이고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320D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